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 영화 때문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영화가 정말 인생의 여단되는 영화로 손꼽을 수 있는 손꼽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분명 정말 취향이 아니라 아주 재미없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아주 독튀크라지만 정말 가슴을 뻥 시원한 느낌으로 뻥 뚫리는 게 아니고 약간 허전한 느낌으로 뻥 뚫리는 그런 어떤 영화이고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영화를 보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 인생의 여단되는 저를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는 그런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.